Hello, 1, 2, 3 Namaste, 인도라이프 Namaste, 디디바이야. 수삐입니다. 곧 크리스마스? 이 영상이 올라올 때면 크리스마스겠네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트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저희는 디발리 때 설치해준 나무에 장신구를 달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입구도 꾸며보았는데, 음... 음... 만들고 보니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장신구를 더 사고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답니다. 밖으로 나오니 요즘 키누 시즌이라 길가에서 키누를 엄청 판매하고 있어요. 먼저 트리 장식을 사기 위해 문방구 같은 곳으로 왔답니다. 입구부터 여러 장신구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내복을 사러 왔는데, 저기 보... 보... 보이시나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가기 전에 밥을 먼저 먹었답니다. 섹터 19에 있는 사달 시장이에요. 이곳에는 의류와 가정에서 쓰이는 생필품들을 구매할 수 있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저기 멀리까지 주차하러 갔다 왔어요. 이제 들어가볼게요. 후... 들어가니 복잡복잡... 앞으로 가기 너무 힘들어서 촬영을 못하겠어요. 한국에서 올 때 겨울옷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겨울옷을 장만하기로 했답니다. 사장님! 저 옷으로 주세요! 내복도 샀지만 어떤 내복을 샀는지는... 쉿! 비밀이에요.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가 나왔답니다. 다음 장소로 렛츠고! 고기를 사러 왔더니 신상품이 있어요. 햄이에요. 햄! 근처 가게에서 크리스마스를 함께할 술도 구매했답니다. 와인하고 럼을 구매했어요. 그날 저녁... 잔인합니다. 당신이 알iterranean барciąiacisti의 주악이 있어서 귀 기사랄스이 두려워하고 경우를 뚫고 Hej ! 도 crank감되지 못해요. 훌쩍risk awful곤 돼지 못 inner 내걸 두 손을 두고 두 손을 두고 두 손을 두고 두 손을 두고 으흐흐흐흐